한국고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1 되는 교회 1 되는 세계를 주제로 제 62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 62회 총회가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총회라며 공동의 증거를 위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특히 2014년이 교회협 90도를 맞는 해라며 이번 총회가 교회협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헌장 개정과 임원 감사 선임, 예결산안 인준과 사업계획 인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제 62회 총회 신임 회장직은 회원교단 순번 관례에 따라 한국고세군 박종덕 사령관이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 63회에 따라 한국고세군 박종덕 사령관입니다.